와 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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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쑥 어 들어가다 바로 위에 이야 강제로도 나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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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님 화이팅 두 마리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우와 나이스 1타입기 이야 욕망의 조각통으로 욕망의 조각통 이야 싸이지마 자 생물도 가면 잡으시고 우와 나이스합니다 어 아파 하지마 하지마 나이스 여러분들 미쳤죠 화면이 꽉 찬다 우와 대박사건 대박사건 와 김치 라면 삼합 아 녹는다 녹아 제가 우리 손님들 주신다고 조각망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어제 부랴부랴 만들었어요 조각망 마음에 드세요 이거 장어 같은 거 잡을 때도 그 안에서 잠그면 돼요 차꾸로 돼 있어서 길이 조절도 할 수 있게 우와 대박이다 센스 있죠? 잘 사용하시고 한번 내려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해피킹입니다 자 오늘은 선제도 남루재를 왔습니다 우럭쩌개를 한번 잡아 볼 건데요 이 좋은 곳에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시라 생물도감님 어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 영상에 생물도감님을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 바다에서 우연이 있어서 됐거든요 맞습니다 안면도에서 2년이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옆에 이충근님 어이 아이고 즐거워 즐거워 그냥 표정 자체도 즐거워 오늘 요거님한테 뭐 맛있는 것 좀 잡아드릴 겁니까? 보이는 대로 잡아서 먹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신나게 해루질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나는 해루질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우후 자 들어가기 전에 우럭쩌개 잡는 법 알려드릴게요 우럭쩌개는 뭐 개조개나 다 똑같아요 땅을 툭툭툭 치다보면 구멍이 뻥 뚫려요 그냥 동그란 구멍이 아니라 길다란 팔자구멍 예 거기다가 짜잔 요 오뎅꼬치로 갖다가 그 구멍에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뚝 집어넣고 끝까지 파시면 돼요 오뎅꼬치 오뎅 드시고 아니아니요 파는거에요 파는거 파는거에요? 아 나는 드시고 이제 남은거 주워왔는데 냄새 맡아보세요 바다 내음이 날거에요 아마 냄새 안나네 자 여기 요요요요요요요요요 요렇게 뚫리는데 문제는 작아 이거보다 한 두배 커야 돼요 먼저 파 볼까요? 집각으로 쇽 한번 파 봅시다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정말 작다 요렇게 작으면 안되거든요 손바닥만해요 동생 다시 들어가 오 어디어디어디 어디어디어디 여기어디 어 얘 기에요 맞아요? 어 이게 팔자 모양 오 주의점 얘가 껍데기가 계란껍질처럼 되게 얇아요 잘못하면 깨져요 그럼 깨지면 손질하기가 좀 힘들어 아 많는데 너무 작다 인간적으로 이야 아쉽다 사이즈 사이즈 너무 아쉬워요 어려 큰일 났어요? 차졌어 차졌어 여긴 작운데 얘도? 좀 크다 조금 크다 나오긴 했는데 이거 작은거에요 얘 한 3배 많아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날씨 좋다 아까는 비가 오더니 봄 날씨에요 봄 날씨 아우 너무 좋아 갈매기 성화 보러 왔어? 이따가 먹여줄게 야 뚫렸어 엄청 크게 뚫렸어요 커요 엄청 커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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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멍 지금 동그래졌어요 원래 타원형이었는데 타원형인데 묻혀진거야 가볼게요 이게 원래 물이 있으면 안 좋아요 물 막음을 해야 되는데 알 것 같아 우와 깨졌다 깨졌다 사이즈 좋죠 우와 저런게 나오는구나 진짜 잘 깨지는구나 만져보면 계란 껍질 같아요 자 이제 알았어요 이쁘게 잡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쁘게 아 이봐요 얘는 좀 작다 근데 쇽 예쁘겠다 이야 크다 작게 잡았는데 여러분들 또 깨졌어요 괜찮아 여기 봐있어요 여기 부수했습니다 너 깨틀을 먹었다고 너지 아올리는거지 오 엄청나게 큰데 쇽 자 이거 조심조심하게 파서 안 깨고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쁘게 한번 나와도 오 이야 크다 잎말고 잡았어요 쏙쏙 푸른빛 이뻐요 세입 아 컸는데 깨졌어요 또 어 오늘 왜 그러지 어차피 알맹이만 먹으니까 깨져도 됩니다 안 이뻐서 그렇지 깨져도 돼요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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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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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나왔다 다른걸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얘는 길 팔자잖아 팔자 쑤오옹 이렇게 잘 들어가야돼 한번 파봅시다 힘으로 하지 말고 무게로만 그다음에 옆으로 한번 더 파? 아니야 그냥 파 어차피 깨져도 돼 손질해서 먹을 거니까 자 올라옵니다 소리 안 나요 깨지는 소리 안 나 올라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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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꺼다다 나이스 오 좋은데 좋은데 이런 게 바로 맛있는 사이즈야 작으면 다 맛있는 사이즈래 자 승물도갑니 봅시다 우와 대박 이게 우럭조개 대박 대박 짱 짱 신났어 신났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큰 거 큰 거 큰 거 큰 거 쇼옹 나오면 결국은 안 나오고 하니까 아 저런 갈매기들 이렇게 웃어대 나 깨트려먹는다고 웃어대는 거야 으악 으악 이럴 타입이 이봐 옆에서 나왔어요 어우 순맛이 상당한데요 잡혀요? 잡혀요? 잡았어 우와 나이스 이야 안 끼지고 잡았어요 이야 사이즈 미쳤다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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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만한 거 잡으셨어 와 대박이죠 여러분들 미쳤죠? 화면이 꽉 찬다 우와 대박 사건 대박 사건 이야 사이즈 미쳤죠? 이게 이게 먹을만하거든 틀렸어 terior 나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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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여러분들 안 깨졌어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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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샷 깨졌네 미쳤죠? 이런 걸 잡아야지 역시 우럭 조개 구샷 와 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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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잘 쳐내요? 주수 어! 들어가다 바로 해 이야 강제로도 우럭수 개남대 2인 1조로 나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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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군님 화이팅! 두 마리 있는 거 같아 어 그래요? 1타 2피 진짜? 우와 나이스! 1타 2피 이야 나이스 구셔 구셔 좋습니다 역시 손으로 파니까 안 깨지네 대충 파고 손으로 파야겠구나 자 욕망의 조가통으로 벌써 이렇게 많이 잡았어 여기서 제가 옆에 한 번 또 두두게 볼게요 바로 또 인근에 뚫릴 수 요요요요요 자 한번 파봅시다 그럼 옆을 파야겠다 옆을 파야겠다 손 조심해요 손바아지 날아가요 옆에 한 마리 잡았고 여기 뚫은거 아이스! 왠 떡? 이야 아슬아슬이 무넨다 여러분들 이거 봐 아슬아슬하게 딱 살짝 고쳤어요 어쨌든 물었다는거 나이스 이야 싸이지마 역대급 역대급 여러분들 이거 봐봐 자 생물도감님 잡으신거 우와 나이스합니다 이정도는 돼야지 먹을만하지 또 있다고? 또 있나봐 손에 아 친구님 이거 또 어복도 대단하시네 왜 안끝났어요 아직도? 어 진짜 맨손으로 잡는 센스 이거 친구님꺼 사이즈 좀 해놔요 뚫렸어 뚫렸어 깨졌어요? 안깨졌네 나이스 나이스합니다 살 빵빵한거 봐 살이 이렇게 꽉 찼어요 이쁘죠 우와 근데 다 못먹는다는거 아 그럼 내장 한번 드세요 내장먹는 유튜브 안나왔어 내장 한번 먹어볼게요 내장 우럭 쪽에 내장은 안먹는 이유를 알겠는게 일단 뻘이 씹혀요 근데 맛은 괜찮네 자 바로 뚫리죠 바로 옆에 바로 뚫렸어요 바로 뚫렸어요 쇽 힘 한번 써봅시다 또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잡았어요 아니요? 어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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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자 흔들어 뚫세요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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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괜찮은데요 나이스 이야 투수했습니다 또 투수 또 뚫렸어 어 너무 안닌데요? 원샷 원킬로 한번 깨지던 말던가 잡아볼까? 이야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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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 깨졌네 이야 깨져도 그정도 깨지면 괜찮습니다 이야 깨져도 한수 또 팀 이야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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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또 또 또 또 또 여기여여여 여여여 그 옆에 얘도 얘얘 물어라 어 물었다 물었다 세 개 힘보다는 유령으로 천천히 지그시 오케이 야 하고 나서 잘 찔렀네 이 상태로 바로 구워 먹어도 되겠다 우럭 조개구이 이렇게 해서 바로 구워먹어 볼까? 잡았어요 아이고 나이스 오우 아 맞다 맞다 아아아아아아 이거 또 꼽아나도 이거 썸네일 되겠는데? 나이스 한마디 하시죠 주무는다 하하하하 오우 나이스 두 번만에 한 번 뽑아볼게요 어머 여기 밑에 있어요 입구에서 이쪽에서 우구적 했는데 야 아 그거 떡조개다 떡조개 한 마디 아 이게 떡조개예요? 이게 죽어도 해 가면 안 된다는 조개 아 깨잖아요 아 아하 아쉽다 이거 내장 띄어가지고 갈매 던져줘봐요 되게 잘 먹어요 그 앞에 척수껏 빼고 뒤에 내장만 요게 중요한거죠? 네 개를 먹는거니까 우리가 먹고 뒤에 것만 던져줘요 그냥 먹어 오우 그래 맛있지 두 마리 던져줄걸 아우 안쓰러워라 아 나 이거 헷갈렸네 어 어 어 어 어 어 여기 자금도 없네요 중량이 으악 야 나와 나와라 어 나왔어 오우 나이스 누가 꼽았는지 잘 꼽았다 겁나 큰거에요 우와 우와 커 근데 제대로 안누른거 에라이 강제로 넣어 구멍이 제일 크게 뚫렸어요 역대급 한번 자 봅시다 어? 아우야 크죠? 와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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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사이에 좋다 어 어 아파 하지마 또 꺼봐 하지마 하지마 크흐omm 누구 즐기는 가운데 체력 고갈됐나봐 야 뚫리기 직전에 딱 보였어 체력 고갈됐나 봐 바로 초 aprender 아sca 으쩔아 나와 바로 나왔네 나 또 이렇게 안수도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수도권 우럭족에 일명 도끼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한번 맛있게 삶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럭족이는 우럭라면이지? 좀만 가면 뚫리고 좀만 가면 뚫리고 우리 앞으로 몇 마리만? 열 마리만 잡고 가시죠 바다의 신비로움 운동도 되고 먹거리도 주는 바다 여러분들 쉬는 날 한번 와서 이렇게 우럭족이와 바다를 보면서 힐링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맛있어 합니다 아 이런 또 눈썰미 깨졌네 자 한 마리 아 한 마리 남았습니다 우와 겁나 크다 이거 우와 이거 봐 우와 역대급 커요 구멍 사이즈 미쳤어요 어머무시한 놈 나와라 내 것만 한 놈 나와라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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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진짜 크다 나이스 역시 촉수 구멍이 크니까 와 우럭족이 너무 크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여기 일반 사이즈거든요 기본 사이즈 짜잔 역대급 엄청나게 커요 이게 살 꽉 찬가 봐 와 화면에도 꽉 차고 이거는 좀 비교 한번 이렇게 해드릴게요 와 사이즈 미쳤죠 역대급으로 수도권에서 우럭족이 잡았습니다 와 이거 사이즈는 완전 개우럭족이 애보다 왕우럭족이 사이즈만 해요 와 나이스 9샷 좋습니다 2마리 잡았으니까 8마리 남았습니다 잡았어요 나옵니다 짜잔 에이 야 다 찾게 잡았어 7마리만 잡으면 끝나요 나아줘 자 겁나 깨졌어요 아 이거 뭐야 껍데기만 나왔어 한쪽짜리 좀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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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이야 자 이렇게 한 손톱탬으로 다섯마리 남았습니다 자 카운트 다운 오 내가 군대 있을 때도 삽질을 이렇게 많이 안 했는데 어 으이좉 에이 에헤잇 좁아버렸대 싸 어 여기요요요요 уров 차차차차 Mun-차 JU-차 두 마리 남았습니다 야 이거 봐봐봐 여기 딱 여기 뭐 있어 보이죠? 봐봐 여기 봐봐요? 아 걔를 찔러 봐봐요 들어간다 와 맞죠? 끝까지 넣었어야지 그거를 보여주려고 자 이거 잘 파진다 여기 땅이 깨졌어요? 오 나이스 오 사이즈 좋네요 오 좋아요 나이스한 사이즈 좋았습니다 이렇게 또 숯불구이를 이렇게 해서 해 먹으면 맛있을 거 같은데 라스트 원 자 라스트 마지막 한마리 마지막 한마리는 충근님한테 그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야야야야야 마지막이요 나이스 쇼 쇼 자 라스트 시간이 늦어도 되니까 안 깨고 한번 잡아주세요 깨졌다 이거봐 이렇게 깨지마 자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잡은 거 손질해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면 먹으러 갑시다 자 출발 자 나의 전용 샤워기 진흙밭에 다녀오셨을 때는 이걸 깨끗이 한번 씻어주는 게 관리하실 게 좋습니다 어우 깔끔하다 이렇게 보니까 많이 잡았네 이거 라면 한번 끓여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이거 끓여가면서 먹어야지 자 드디어 라면 완성됐습니다 자 먼저 샤브샤브 한번 먹어볼게요 담가서 또 많이 담가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식감 좋고 쫄깃쫄깃하고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줄걱줄걱이 아니라 식감이에요 음 알던 맛을 먹는 거예요? 응 식감 음 음 괜찮아요 부드럽죠 김치 동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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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 삼합 오우 기가맞습니다 몽골은 해피킹 국자 아 기가맞다 기가맞다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녹는다 녹아 아 기가맞게 아 아 야외에서 먹는 건 뭐든지 많이 아 미쳤다 미쳤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 한글자막 액